여정의 종착지가 끝이 보여 여정의 종착지가 기다렸어, 이브 역시 너였구나 아담? 아담이 왜 여기에... 실망을 안겨줘서 미안해 이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비롯되었지 아담 내가 한 모든 일들은 진심이었어 말장난 따윈 치워 치워! 소중한 나의 동료들 그리고 널 신뢰했던 자이온 사람들 그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말해! 그래 너한텐 분노할 자격이 있어 잊고 말고 엘더 네이티브, 지금은! 이봐 들어줘 먼저 레이븐의 일에 대해선 미안해 나도 그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어 그녀도 오르칼과 같았던 거야 알고 있겠지만 너희는 구인류가 만든 인간의 복제품이야 그리고 우린 지금 그저 괴물일 뿐이지 아쉽게도 그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건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었어 우린 우린 너희들을 받아들이기엔 덜 성숙한 존재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 만들어진 만들어진 존재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이 처참한 사륙전을 재료 재료는 이 두 가지야 설마 진정한 신인류의 씨앗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이브! 이대로라면 마더스피어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거야 다시 한번 콜로니가 지상으로 떨어져도 이상할 건 없지 알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건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니야 잘못한 거에도 지금 이 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증거는 없어 특히나 네가 그동안 저자는 짓을 생각하면 맞아 릴레 하지만 난 구인류와 신인류의 구원을 바라는 데 있어서 계속 진심이었어 이브가 어떤 선택을 하던 자이온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그리고 이브 너의 임무는 나를 제거하는 것 나와 융합한다면 엘더라는 존재는 소멸하고 말아 영원히 이것보다 확실한 임무한 수가 있을까? 자 내 손을 잡아 이브 널 구하고 우릴 구하고 모두를 구하자 날씨가 없던 자이온을 점리고 날씨가 없던 자이온을 기억해 날씨가 없던 자이온을 기억해 이브! 안 돼요! 욕에 빠져선 안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의인은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일리울일까? 한 총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 그렇지만! 두 총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에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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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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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좀 낯설어요, 이 물새로운 모습. 그래도 언젠간 익숙해지겠죠? 응, 릴리. 반드시 그럴거야.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먼저 테트라포드로 돌아가자. 에스톤이의 비에 크로러스 디서비에... 네! 별 헤아리는 밤. 별빛과 인공위성과 반사광. 미래를 읽는다는 건 그런 밤하늘에서 어떤 별 하나를 찾아내려 하는 것과 같죠. 나는 인류의 미래를 섬기지만, 그 미래가 나를 반길지는 알 수 없는 일. 그렇지만 아버지를 위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낳으신 분, 가르친 분, 이제는 사라지신 분.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 미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마더... 스피어...? 반갑습니다, 헤브. 그리고 릴리.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그럼, 이만.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잠깐! 저희는 묻고 싶은 게...! 잠깐! 저희는 묻고 싶은 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너무 맞아요, 이분! 1번! 릴리... gentlemen. 이거... 이렇게 나닌 말이지. 그렇다면 그 기대에 부응해 주지. 벗어. 이놈의 정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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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에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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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